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야경을 보러 가고 있어요. 와 진짜 미쳤다. 근데 이제 여기 야경이 진짜 미치긴 했다. 와 너무 좋아. 안녕하십니까. 단추를 품 배하성씨 안녕히 왔어요. 어 저 섹스. 와 여기까지 발음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다들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왔죠? 일본 야쿠자 조성준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학생 강내미씨 안녕하세요. 어 야경이 미쳤죠? 진짜 예뻐. 여기 이제 여기 야경 보다가 딴 데 보면 어제보다 더 한 것 같은데? 미쳤어 진짜 애니메이션이야. 자연의 아름다움. 하이. 지금 이 여기서 선글라스 끼는 건 조금. 그러니까 선글라스 없는 게 낫겠다. 선글라스 가져왔는데. 아 가져오긴 했죠. 그냥 선글라스 끼면 더 신기해. 아 미쳤다. 야경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안녕.